1.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5월 이후 총 4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먼저 38번째 지진은 12월 23일 새벽 2시 4분에 일본 나미에에서 지진규모 4.9 지진의 깊이는 37.8km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나미에 지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으로 폐허가 된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으로 일본이 쑥대밭이 된 이후에 2012년에 이곳 나미에 지역의 여진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이런 안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안에서 2012년 6월 28일 15시 17분경에 규모 4.1 지진이 이바라키 내륙에서 발생하였고 14시 52분경에 규모 5.2가 후쿠시마 해안에서 발생하였었고 13시 55분경에 규모 4.4일 지진이 이바라키 해안에서 발생했고 10시 54분경에 규모 4.3일 지진이 후쿠시마 해안에서 발생하여서 2012년 6월 28일에 후쿠시마에서 하루에 4번의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39번째의 지진은 12월 23일 새벽 3시 24분에 일본 큐슈 나제에서 지진규모 4.9 지진의 깊이는 6.7km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하루에 발생한 3번째 지진이면서 5월 이후 40번째 발생한 지진은 12월 23일 아침 7시 45분에 일본 다테야마 110km에서 지진 규모 4.5 지진의 깊이는 110km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이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센다이 혼슈 도우쿠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연속해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브레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자리잡고 있는 이유이며 지질학자들은 브레고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저녁 9시 21분에 일본 큐슈 가고시마현 사푸라지마 화산이 또 분화했으며 분연은 화구에서 2400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계속해서 화산들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이고 멀리 바다에 있는 작은 섬까지 연일 화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아황산가스 등 화산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화산연기가 기압과 대기의 영향으로 한반도로 쭉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체의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화산연기에 대한 주의가 한반도에도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일본 화산 분화로 인한 분화재 및 아황산가스는 독태평양 고기압기류를 따라서 한반도 방향으로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한태평양 지진대에는 전세계 화라산과 휴화산의 75%, 452개가 몰려 있으며 전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지구의 지각은 퍼즐 조각처럼 맨틀 위에 떠 있습니다. 14개의 판이 퍼즐 조각처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 고리는 태평양 판의 경계에 해당합니다. 태평양 판이 바깥쪽 바른 판들과 접하는 곳이어서 지진, 화산 활동이 많은 것입니다. 태평양 판kas은 피고으로 인한의 전세계장 고기압기 옛ľa, 그리고 Generation 3 있습니다. Harmony 액체 부정시 tinha통화 tube에 되어 queste bardzo 시각 여러 번 논의 것입니다. Taxffen화는 모 Las raped 바 그들이 참 pied수 있어요. 요건 사각 Marty проп查 수 있습니다. KBS야 한 chuarım 스프화에 따라서 지진, 화산 활동이 지난해 방향으로 수 있다고 해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